안녕하세요! 인피니트입니다! 네, 업무 2012년이 다 가고 2013년이 다 가왔습니다. 2013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인피니트와 아주 재밌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. 여러분들 새해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?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와 함께 공부 계획 세우는 건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. 더 힘들겠다. 2013년에는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모든 소망 그리고 꿈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!